용액 중의 금속이온을 환원제로 환원시켜 물체 표면에 도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전의 도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의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 기판 물질의 표면에서 환원제의 산화반응과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을 동시에 일으켜서 금속의 밀입자를 석출하는 그런 반응이고 플라스틱과 같은 비전도체에서도 도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균일한 도금이 가능하고 또 도금층이 치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속이온을 환원제로 환원시켜서 물체 표면에 도금하는 방법, 무전의 도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교제, 분산제, 수변제, 유화제 우리가 앞에서 계면활성제의 주요 작용 또는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써 4가지의 상황을 공부를 했습니다 즉 유화, 가용화, 분산, 젖음 여기서 젖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변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분산제라고 하는 것 우선 고체 밀입자를 액체 중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수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는 젖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 표면 위에 어떤 액체 상태가 묻어 있을 때 계면활성제가 작용해서 액체 자신의 응집력이 약화돼서 고체 표면에 넓게 퍼지는 현상이다 라고 했고요 또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체의 그것과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세한 방울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을 우리가 유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면활성제의 용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관련 없는 것은 1번 가교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나의 제조에 이용되는 공정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이어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이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베이어에 의해서 개발된 공정이다 그래서 보크 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거의 모든 상업용 알루미나 불말의 생산이 바로 이 베이어법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에틸 3 메틸 헵테인 분자 1개당 수소 원자의 개수는 해서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명명법에서 보면 맨 끝에 헵테인 하고 ANE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포화탄화 수소입니다 그리고 각 위치에 가지가 있는데 3번 위치에는 메틸기가 4번 위치에는 에틸기가 이렇게 가지로 붙어 있고요 가장 긴 사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헵테인입니다 헵테인은 탄소의 개수가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슬이에요 그래서 7개를 탄소를 그려두고 3번 자리에 메틸 4번 자리에 에틸을 그려주는 거죠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사슬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4번 자리에 에틸이 있고 3번 자리에 메틸을 그려두고 헵테인 구조를 쭉 그려놓은 다음에 전체 탄소의 개수를 다 세보면 탄소의 개수는 모두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의 개수는 모두 10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포화탄화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2를 해서 수소의 개수는 2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는 광산란법이라든지 점도 측정법, 적외선 분광법, 겔투과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상대적인 방법과 절대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각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광산란법이라든지 또는 삼투합법, 점도 측정법, 겔투과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적외선 분광법이 나왔는데요 이 적외선 분광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로의 적외선을 찌워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자의 진동이라든지 회전운동 같은 것들을 이러한 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은 분자의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 즉 진동이나 회전운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분자가 어떠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지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유분에 함유된 메르카탄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정제법은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알킬화, 스위트닝, 수소화 분해, 수소화 정제반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메르카탄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정제법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단 원유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이라든지 악취가 심하게 나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황, 불순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올인데요 이러한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메르카탄율을 무취의 디설파이트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스위트닝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SE부탄올의 입체 구조로 오른 것은 끝에 OL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OH기 즉 알코올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탄소의 개수가 모두 4개로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4개이면서 2번 자리에 OH기 알코올이 있으면서 그러면 탄소 4개이고 두 번째 자리에 알코올이 있는 것은 1번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4번 구조도 맞습니다 2번 자리에 OH기가 있는 그런데 이게 S형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S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이 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1번 구조 같은 경우에는 OH기가 가장 우선순위가 크기 때문에 OH기를 중심으로 해서 Attain 에 해당이 되는 부분 C2H5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2번 그 다음에 매틸이 3번 그리고 수소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S형의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는 R형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염산의 공업적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년 문제입니다 기억 합성 염산은 H2O와 CL2의 반응으로 제조한다 우리가 합성 염산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수소가스와 염소가스의 혼합가스를 반응을 시켜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H2O 물과 염소를 반응시킨다는 얘기는 잘못된 예가 되겠죠 두 번째, 니은 합성 염산의 제조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 합성 염산의 경우에 이 반응이 심하게 발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2000도 이상까지도 되기 때문에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 폭발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디귿, 부생 염산은 유기합성 공정에서 생성된 HCL 염화수소를 회수해서 제조한다 부생 염산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르블랑법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황산으로 분해하는 방법이었고 하그리부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이산화황에 넣어서 분해를 했을 때 각각 HCL 염화수소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디귿도 옳은 예가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니은과 디귿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질산을 제조하는 오스트발트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문제입니다 이 오스트발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 산화 공정입니다 이 암모니아 산화 공정은 질산 제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이때 암모니아의 산화와 일산화질소의 산화 또는 이산화질소의 흡수와 같은 전체의 세 단계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암모니아 산화 반응이 제1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일산화질소 NO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 첫 번째 제1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의 첫 단계에서 이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암모니아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했을 때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일산화질소 NO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정을 구성하는 세 단계 모두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산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그런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을 진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좀 낮은 그런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전체를 통해서 N의 산화수는 증가하게 된다 암모니아에서 NO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공정 NO에서 NO2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산화수가 증가하는 그런 공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정에서도 NO2가 HNO3가 되면서 질산이 만들어지고 물을 흡수하면서 질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적 화합물에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적 화합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금 기역과 니은 디귿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역 같은 경우는 피리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파이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모두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고 파이럴 구조 같은 경우에도 6개의 파이 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질소 쪽에 지금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 궤도 함수 내에 고립 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4N 플러스 이 규칙은 중성 뿐만 아니라 이온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사이클로펜타다이예닐 음이온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쪽에 비공유 전자상이 존재하면서 마이너스 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방향적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한번 찾아라요